모두 죽지마라 다 보고 가자 다 보고 가면 돼 그냥 여유롭게 굿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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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끄 cię 블이 이거 가면 대격할 거야 이거 살리자 괜찮아 괜찮아 이거 스패 써야 된다 성부 없다 정상 1회니요 괜찮아 벽으로만 가 벽으로만 패턴 굿 피 없다 조심해 포션 포션 피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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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스터 나이스! 됐다! 나 기상기 없어서 카나 못 썼으면 팬티 벗고 소리 지내버려 나이스! 했다! 좋았다! 해버렸다! 아이고 아이고 아니 야 카나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한 발 빨간색 발 개성폭을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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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 구수 이번판 최악이었어 패턴 계속 계속 이거 했어 다행이다 하 야 나 기상기 없었으면 카나 못 썼다 저거 하 모든 오늘 함께한 모든이가 성공을 못했지만 이제 선택받았네요 어 와 야 이클립스는 깰 때마다 짜릿하다 어? 짐덩이가 어디 있었습니까 저희 좋았다 아 영빈님 도와주시고 어 아이 나 잔혈 아닐 것 같애 어 아이고 잔혈이 중요합니까? 1격 2격 잡은 창술사 야스비 어? 그게 더 중요하지 아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어 밑잔이 나오긴 했네 하지만 이건 이제 격돌을 또 잡아주셨기 때문에 나온거죠 어 격돌을 또 잡아주셨기 때문에 야 좋았다 프리즌 브레이커? 크 야 감금 풀어준거 봤어? 프리즌 브레이커 야 이런것도 있어? 여러분 저 프리즌 브레이커였습니다 프리즌 브레이커 보여드릴까요? 프리즌 브레이커 ㅎㅎ